정연사 정연사 같은 거라니까 심고 물 주고 간절히 기다리고 그게 다야 그래서 책임이 없으시다 어떤 건 싹조차 피지 않아 어떤 건 늦게 피고 어떤 건 피었다 금방 져버리고 어떤 건 약초 어떤 건 독초 어떤 건 주변 모든 것을 죽이기도 해 그게 내 탓인가 뽑아버려 골라 심어 그중 어떤 건 특별히 더 아끼라고 정원이 정원사 할 것 내 정원을 꽃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영원히 너무 잘 일하시네 오늘 생일인 사람한테 생일? 사람? 니가 태어난 적이 사람이었던 적이 있던가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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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서 누군가의 소망이 돼 예 다시 한번 내가 좀 급해서 지금 바로. 무슨 일 있어? 일단 와서 얘기하자. 그 카페로 왔고. 어? 보시다시피 내가 몸이 이래서 겨우 이정도네.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? 설명은 네가 해야지. 그니까 그냥 제 탓하면서 사세요. 뭐? 다정하고 순진한 내 남편. 천하의 나쁜 년한테 걸려서 큰일 날 뻔 했다 생각하면서. 10년이고 50년이고 그 새끼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. 그게 좋겠어요. 뱃속 아이한테도. 저 자야 hat. 저거 봐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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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